안녕하세요. 오늘은 해외 선물 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해외 선물 투자의 장점입니다. 해외 선물은 다양한 상품에 접근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유리합니다. 그리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레버리지를 통해 적은 자본으로 큰 투자가 가능합니다. 또한 변동성이 커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단점도 존재합니다. 해외 선물은 높은 리스크를 동반합니다. 레버리지가 큰 만큼 손실도 커질 수 있으며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손익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 해외 시장은 시간대 차이로 인해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고 환율 변동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투자자는 철저한 분석과 위험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. 해외 선물 투자는 매력적이지만 철저히 준비된 상태에서 접근해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